많이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두 사람 다 조용조용 하단 말이에요. 평소에 얘기도. 배역뿐만 아니라. 두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? 영혜랑 작품 얘기도 하고요.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편해요. 그리고 영혜랑은 자주 하지는 않았는데 영혜가 데뷔할 때 93년도에 대개 남편 어떠십니까? 영혜가 연기자로 데뷔할 때 같이 했었고요. 그리고 중간에 불꽃이라는 드라마를 했었고 그리고 데뷔한 10년 이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좋은 작품에서 영혜랑 같이 했는데 영혜랑 연이 참 좋아요.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서로 좋은 느낌, 좋은 감정이어서 그래서 사실 새로운 배역과 새로운 호흡을 맞춰야 될 때 서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? 딱 맞아 돌아가기가 어렵죠. 시간이 걸리죠. 서로한테 편해져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시간을 굳이 필요하지 않은. 그래서 연기할 때 더 편한 관계인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서 만나서. 저희가 상상하기에 두 분은 너무 조용하니까. 그냥 일상적인 얘기는 똑같이 하죠. 앉아서 뭐 저기 이영애 씨가 씨를 꺼내서 씨를 이렇게 하면서 언니 씨를 꺼내서 언니 씨를 꺼내야 하고 이럴 것 같은 분위기 되는 거죠. 아니에요. 영희도 굉장히 건강하고 활발하고요. 그리고 편해요. 둘이 편하기 때문에. 아니 자녀들 둘 끼리는 편한데. 우리가 볼 때. 얘기도 안 들리고 그러면 쟤네들이 우리 뒷담화. 오해하기도 쉬울 것 같다. 소리도 크지 않고 크게 웃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. 그런 에피소드는 없어요? 그렇지는 않아요. 영희가 훨씬 더 아름다운 이면 속에 또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또 굉장히 정이 많아요. 저는 영희가 그냥 단지 이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대장금 통해서 보니까 후배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사력이 있고요. 그리고 저는 놀란 게 서로 편하면 서로 또 이렇게 지켜지는 부분이 좀 이렇게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요. 영희랑 작품을 하다가 중간에 밤 촬영이었는데 주인공이라 분량이 많잖아요. 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촬영에 제가 장금이를 보는 시선인데 그냥 카메라 옆에 보고 하면 돼요. 영희는 그냥 가도 되거든요. 그런데 그냥 서져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잡아서 물기 젖은 촉촉한 눈으로 나를 그냥 장금이 그 자체로 저를 봐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때 한상궁을 했지만 하면서 중간에 영희가 이렇게 마음으로 나를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강하게 있었고요. 그래서 그 뒤에 영희가 혹여나 불편할 때라 장금이가 불편할 때라 업을 때는 어떻게 업어야 될까? 또 해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? 저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각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마음과 마음들이 통했던 게 진실로 보여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양희경 씨랑 같은 드라마를 1일연습곡으로 해서 한 6, 7개월 같이 지내본 적도 있고 그런데 많이 했어요. 같이 많이 했어요. 뭐 일단 소리가 없어요. 아무 소리가 안 나요. 그냥 소원도 많이 해주시고 머리 뭐 이렇게 하고 또 대법 보고 있고 연기 연기 연기